대전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시애틀시가 자매도시협약 35주년을 맞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경제, 과학,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 시애틀시청을 방문해 대전의 정보통신과 자유주행, 반도체 소재 분야 등 첨단 산업 기업들을 소개하고 미국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교류를 요청했습니다. 이에 브루스 헤럴 시애틀시장은 시애틀시가 기업과 산업,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대전시와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